플레이 엔시 헬맹들이여 소원을 말해봐 두 번째 헬맹 이야기 게임의 흥미를 잃은 헬맹원들에게 호시 헬맹 군주 태권미아님이 직접 나서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연을 시청해주셨습니다 호시 헬맹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초상 게임 초상 게임 초상 게임이란 진행자가 초상만 제시하고 참여자가 답을 상점 메시지로 적는 게임이에요 동일한 답을 적은 사람은 탈락 예시로 비읍시옷으로 해볼게요 혼자만 다른 답을 적은 듀어프의 승리 여러분도 혈맹원들과 함께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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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